바지에 적까지 필요하신다면 이시나? 예쁘게 다듬어드리죠 여긴가? 여긴가? 뭐, 어떻게든 해보죠 살짝 스친 정도인데요 안되죠 실례합니다 이건 예상 못했을걸 살짝 스친 정도인데요 이제 적까지 필요하시다면야 성급하군 아프면 뭐하래? 사격 포착 맞췄다 사격 한발 더 그러면야 살짝 스친 정도인데요 뭘 틀렸어 좌. 흑 흑 흑 측면 흑 살짝 스친 정도 흑 너무 설쳤어, 병아리들 어디 해보시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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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면 큰일난다! 팬서비스야! 큰절한 짓이네? 살짝 스친정돈데요, 몬. 렛챠! 물러나라! 담준님! 이 조립은 그리고 성도에